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바로 찍는거 아니야? 미굴스 안녕하세요 지금 촬영 전이예요 네 준비하고 화장 오늘 예쁘게 했네 지리팅 해주신 대로 입술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좀 진하게 해봤습니다 오 너무 예뻐요 진짜 잘 어울려요 영상 예쁘게 잘 나와야 되는데 오 진짜 예쁘다 안녕하세요 미굴스 엘린이가 상지 지리팅님 저를 공주님으로 만나요 안녕하세요 음악도 원이 좋다고 하던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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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법의 목소리를 처벌하겠다 오늘 진짜 예쁘네요 이거 눌러야만 말할 수 있는 컨셉으로 가죠 이거 눌러야만 말할 수 있는 컨셉으로 가죠 마지막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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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짧은색으로 손이 많이 간다 손이 많이 간다 손이 많이 간다 지겹다 오늘 손이 많이 저 머리 빨리 해주세요 네 번째 안녕하세요 위굴스 니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위굴스 전화입니다 오늘 진짜 예뻐요 예쁘죠 덕분에 엄청 예쁜 거 입었어요 옛무게 입혀주셨어요 맞아요 어깨는 원래 어깨인가요? 아니면 뽕인가요? 어 원래 어깨인데 뽕 민아는 오늘 레드립으로 포인트를 줬네요 오 예쁘다 바슬라 컬러에 맞는 레드 컬러로 와우 진짜 예쁘다 평소에는 또 못 봤던 좀 성숙한 매력이 오늘 느껴지는 거 같아요 네 이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려고 막내매를 벗고 와우 그 다음에 엘리는 저는 네 의상이 다해졌어요 와우 제 에리튜드를 의상에 맞게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와우 옆에 언니가 1등 했으면 좋겠어요 저 1등 욕심이 없거든요 네 네 이거 화이팅 해준 거 아니에요 형님 드레스 좀 담아주세요 지금 나만에 예 methods 네 그 configuration 발매도 한 번 더 시작해 주세요 한 번 더 시작해 주세요 시작 2번이 된 거 같아요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2, 3, 4 2, 3, 4 2, 3, 4 2, 3, 4 1, 2, 3 안녕하세요 1, 2, 3 2, 3 2, 3 2, 3 이거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한테 항상 입히고 싶었던 옷이었어요 그걸 오늘 엘리한테 입히게 됐네요 정말이에요 블링블링한 다이아몬드를 매치를 해서 시상식 룩을 완성을 해봤습니다 정말 시상식 가고 싶어요 이렇게 입고 싶어요 곧 가게 될 거예요 저와 함께라면 오늘의 메이크업의 컨셉은 바로 퍼플 글리터예요 인간 유니콘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민트 컬러, 퍼플 컬러, 실버 컬러를 섞어서 의상에도 표현을 하고 메이크업에도 표현을 해봤습니다 하나입니다 또 시작해 마미입니다 마미 오늘은 다른 동화 속 그거 같아 오늘은 무슨 동화예요? 오늘은 디즈니의 겨울왕국을 생각하면서 해봤어요 아닌 것 같은데 어린이대공원에서 솜사탕 보고 오늘 뭐하고 있죠 지금? 지금 크리스마스 앨범 싱글앨범 나오잖아요 그거 녹음하는 영상 찍고 있고요 레이킹 영상 찍고 있어요 신곡 좀 소개해 주세요 위걸스의 겨울 앨범이 나왔어요 짜잔잔 헬로 크리스마스 눈 내리는 겨울에 이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생각하면서 만드신 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노래니까 기뻐 행복한 앨범 그리스마스 크리스마스 거기에 흘린 파트는 무엇인가요? 스턴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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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턴니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대표님이 스턴니라고 해라 나를 살리려고 한 건데 제가 그 부분이 제일 많아진다고 했거든요 아 진짜요? 아 진짜요? 그래서 오늘 사실 의상 포인트 스턴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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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요? 의미가 담겨있다고 맞아요 의상이 되는 의상은 아니고 반짝이는 오늘 그게 어울리는 의상 의상 저 이 옷 진짜 제일 맘에 들어요 맞아 예뻐요 예뻐요 아 블리더 옷 진짜 예쁜 것 같아 여기 옷 진짜 예쁘지 무대 의상 옷 저 좋네요 손자탕 캔디 오늘 왜 그래요? 무슨 오늘 컨셉이야? 저요? 저는 잘나가는 디렉터 컨셉 고깃 저는 오늘 아트 디렉터로 임명을 받고 왔기 때문에 아트웨어로 왔어요 프레이트가 사실은 직접 그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거라고요 아 진짜요? 직접 다 아트워크를 그려서 그거를 패턴으로 만들어서 만든 의상이라서 전물인 줄 알았어요 멋있죠 건축적이고 근데 재질이 너무 고급적 약간 사장님 돈 받으러 오시고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네 위걸스가 또 다른 촬영지에 왔습니다 네 맞아요 저 이제 마지막 촬영하려고 장소로 이동을 했습니다 안녕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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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리고 오늘의 베스트 드레서는 죽을까요? 짜 Ang!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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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키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